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89쪽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만 성탄절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1세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인하여 지금처럼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의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생일을 축하하는 것보다 사람이 죽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풍습에 따라서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4세기경에 들어서 당시에 만연했던 만의교에 대항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일을 정해서 성대회에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교부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예수님의 탄생 이래의 중요성을 언급해서 354년에 로마의 동지 날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동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가 차츰 길어지게 되는 날입니다. 생명의 상징이라고 해서 그날을 정했습니다. 5세기 초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최대의 축하일로 정했고 로마의 유스티니아 누스 황제는 여러가지 학설을 패하고 칭령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공포하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에다가 예배라는 말 메스를 이렇게 합쳐서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텐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하셨다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은 비천한 자에게 먼저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권세자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비천한 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가장 비천한 자였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는 사람인데요. 추운 밤을 떨면서 들판에서 보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제 양들을 지켰다는 것이죠. 사나운 약탈자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중에도 깨워 지키는 버거운 힘겨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사회에서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목자들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거칠고 억센 그런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며 적은 보수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장 역사상 위대한 소식이 왕에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종교학자들이나 레위인에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인들에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은 직접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에게 너무나 아는 사람, 너무나 알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 시작 이는 나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자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너희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 자랑하지 못하도록 가장 약한 자에게, 피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탄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목자로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왔습니다. 나살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에고, 애미, 나는 무엇이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설명하는 모습이 요한복음의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런 것을 에고, 애미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에고, 애미 중에 하나,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자기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질 때에도 목자들은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고 불의하고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도 없고 흠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은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 여성의 이름이 집에서 잘 불려지지 않았어요. 여성의 이름을 제대로 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막내, 막내다, 둘째다, 셋째다, 이쁜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 자기의 이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제가 기억하기는 김이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왜 이렇게 이름이 이쁜이에요. 이쁜이에요. 이쁜. 김이쁜. 왜 이름이 이쁜이에요 하고 그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집에서 어른들이 이쁘나 이쁘나 불렀는데 그게 이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제대로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저는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다 합쳐서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하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 1994년 동안 그렇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주보에 제 이름이 담임 목사 조강성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주보를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름이 주보에만 적혀도 이름이 주보에만 담임 목사라고 적혀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서 내 이름을 잘 불러주시지 않잖아요. 내 이름을 알아주시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노님 이름 부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가 왜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대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잘 성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쉬는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그래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셔서 늘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감나물려라고 하잖아요. 감나물려, 필부필부 그게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평범한 우리들,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 광야에서, 광야에서 정말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나이 많은 그 무쇠 할아버지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힘도 다 빠졌습니다. 하고 사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잘 성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안 보시지? 하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평범한 어부와 세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도 평범한 목자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내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요. 두려움을. 구절 말씀해 볼게요.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러니까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서 임지하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빛이 비치면요.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요. 어두운 것이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누추한 것들 초라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성도님은요. 그래요. 목사님 신방 오지 말래요. 신방 오지 말래요. 왜 신방 오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 오면 자기 잘못한 거 다 알 것 같대. 제가 그렇게 신령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도와드리려고 우리 성도님들 도와드리려고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드리려고 가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나 관리하고 일을 요구 가는 거 아니에요. 알아주세요. 자 자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의 죄악된 것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문의 여와의 신 왕을 베었으미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 왕의 가문이었어요. 왕의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다. 왕이 죽었는데 왕의 가문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위태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정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렵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앞이 캄캄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두려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 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하도 더럽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두려움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경외한다. 하나님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파이어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 세상 사례에서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괴로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대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자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경위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이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세요 자연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기쁜 소식을 듣고 경배하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임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전하고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곧바로 경배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베들레임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는 것이 경배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한 것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근거해서 베들레임에서 그 왕이 나셨다고 알려주면서 자신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경배는 커녕 경배는 커녕 베들레임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지금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양떼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베들레임으로 갔습니다. 베들레임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들레임으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빨리 갔다 그랬어요. 빨리 갔다. 서둘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돌보는 양떼보다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먼 길 베들레임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길이 험했을 것입니다. 가면서 너무나 험하다 너무나 힘들다 하고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임까지 도착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20절이에요. 20절 같이 볼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어제도 어제도 성탄 전야에 우리 정말로 우리 대입의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얼마나 좋았는지 몰래 안 오신 분들은 후회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돌아갔을까요? 경배를 드리니까요. 저는 오늘 지금도 지금도 어제의 그 감동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어제 안 오신 분들이라 아멘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힘을 주세요. 새 힘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소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갈 때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경배하러 갈 때는 지친 모습으로 갔지만 경배하고 나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갈 때의 모습과 똑같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입에 불평 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께 경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대님들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추건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아직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열받은 게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받은 거 다 사라지도록 은혜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충만히 받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올 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난 아기 예수님의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의 삶은 다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삶이 그 다음 삶은 나와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지 몰라요. 목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더 발전된 삶으로 더 번영의 삶을 이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님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새롭고 거룩하게 변화된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속에서 올라오고 그로 인해 확실한 변화가 드러나는 우리의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